와 이거 더 싫어! 만절래? 흐흐흐흐 음 흐흐흐 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 예장이야? 대장이야? 대장이요? 이거 다 먹어야 돼 와 이거 더 싫어! Adriana 만절래? 오늘 뭐 하고 계세요? 잘 말하고 싶대 입술 봐라 입술 이쁜아 이쁜아 오늘 이쁘신데? 진짜? 오늘 좀 지울게요 그탄비 잠시만요 오해하십니다 제가 더러운 여자라고 저희집 항상 정말 퓨어하고요 클린하고 아닌거 같아 엄마 내 손에 흉기가 있다고 잠시만요 가만 기다려서 미쳤어요 너무 창피해 뭐가 창피해? 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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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회사 잠시 자랑해서 싸워 회사에서 잠시 자랑했는데 엄마는 엄청 잘했다고 생각했거든 단장님이 꼴등을 줬어 꼴등! 근데 울고불고 난리 났어 딱 회사 안 다닌다면서 나이 50 넘으셨는데 회사 잠기다가 버스 늦었다고 회사 안 다닌다고 울고불고 난리 해달라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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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사온거 참기름 참기름 왜 먹고싶어 요리 사장과 소금을 넣어주세요. 양파 양파 저는 양파 양파 여러분 안녕! 안녕하세요! 나름입니다! 나름입니다! 와우! 네 여러분 오늘은요 이게 뭔 줄 아십니까? 대창! 뚱대창 여러분 준비를 했고요 대창이 좀 기름지잖아요 그래서 옆에 이제 불닭볶음면 그리고 이제 파김치 요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 영상에 대창을 먹은 영상이 있는데 나름님 드시고 싶으시다고 하셨잖아요 네 엄청 먹고 싶었어요 이렇게 많이 쌓아놨고 한번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럼 이거 오늘 통째로 드실 거예요 통으로도 먹어보고 잘라셔도 먹어보고 내 마음대로 먹어볼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! 요거 양파 절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! 나만님 매운 걸 못 드셔가지고 큰일이네 여기 다 잘라줄게요 네 어우 맛있겠다 먼저 드릴게요 마음껏 편하게 드세요 네 먹어볼게요 네 잘 먹겠습니다 아우 저도요 이게 양팔 같이 먹어야 맛있거든요 아버님 음 양파 마늘 제가 먼저 불닭 먹을게요. 드시고 싶으시면 좋으세요. 제가 먼저 불닭 먹을게요. 드시고 싶으시면 좋으세요. 대창 몇 kg야? 이거 구운 게. 이거 7kg? 7kg? 어휴, 욕실라. 같은 양념이 매운 양념을 먹기 좋은 맛을 준비했어요 ㅎㅎ 진짜 맛있네요 ㅎㅎ 저는 시간에 먹어서 이렇게 먹었어요 ㅎㅎ 이 단계는 진짜 맛있었어요 ㅎㅎ 지금 이런 단계는 매운맛을 즐기고 있어요 ㅎㅎ 아.. 입 크다..ㅎㅎㅎㅎㅎ 내 딸이지만 몸이 큰데? 이거 안 매운가? 어머 이렇게 매울걸요? 맛있다! 양파가 진짜 맛있네! 양파가 젠철에 젠철 양파도 커져 있어? 응! 와.. 얘 미쳤다! 이야.. 근데 좀 작게 자르면 안되나? 너무 큰데.. ㅎㅎㅎㅎ 근데 불닭볶음면은 엄마가 옛날보다 맛있다. 옛날에 못 먹었거든, 매웠어? 식성이 진짜 변했긴 변했어. 매운 맛이 맛 땡길나? 백불닭을 다시 못 드셔보셨어. 그거 아냐? 나랑 모르니까 생각했었어요. 엄마 옛날에 맨날 하던 거 있잖아. 응. 제가 먹을 때랑 이거 있나? 부끄러워? 응. 나랑이 여러분들, 제가 한 입 먹어줄게요. 한 입만. 아디나 부끄럽네. 나는 콜라. 양파 소스는 이가 있어. 맛있는데? 그녀는 그 먹으러 가다. 그 먹으러 가고 있는 özell. 고기, 양파 사절. 작성 이게 뭔지 아나? 캬타사피. 사창이라는 거다. 아하하하하 다들가? 따봉 주먹이 들어가는데 턱관절이 제가 진짜 좋단 말이에요 근데 입안이 되게 작은 거야 내가 왜 그런 거 생각을 해봤거든? 응 내 어릴 때 교정한다고 치아 8개 뽑아가지고 아 많네 그 어릴 때 치아 교정하거나 이러면 약간 좀 부잣집 딸림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잖아. 응. 너 무슨 얘기하려고. 전 제 돈으로 했어요, 여러분. 스무 살 넘어가지고. 새창이랑 한번 사먹어봐야겠다. 한입 하세요. 괜찮네. 튀어나오는데. 하나에 이렇게 불닭. 네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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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먹는 방법이 있었네. 나도 실패했어. 기름지다. 그 맛에 먹는 거 아니야? 기름 먹으려고 먹는 거에요? 맛있어! 아이스크림 pioneers 오전 관계를 흘리고 그리고 질규한을 같이 간식에 찍어서 그릇에 비싸고 그릇은 개월하고 저하고는 흰색이 없어서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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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라겠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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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걸 맞혀? 너 뛰었어. 거의 치킨 먹을 때 치킨 국물. 무국물인가? 그거 보는 느낌 아니야? 응. 그러면 못 먹겠다. 짠. 와 진짜 기름지다. 와. 와. 치즈. 치즈. 나 뜨거워. 와. 불닭볶으면 뜨겁게 여러분. 팽을 달구니까. 후족하면 죽겠는데? 후족. 후족. 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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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고소했ven쯤은 더 맛있을텐데 힘이 없어 늘어서 노릇이 같긴 한데 롤디는 신맛이 나더라구요 이 김치참면이 약간 누리인지식으로 말도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? 혹시 삼양에서 만들면은 나 지분 주나? 이거 증거! 지분 주세요! 내가 얘기했다는 증거! 마지막! 그래도 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깔끔하니! 잘 먹었습니다! 네 여러분 오늘 제가 또 요렇게 나맘딘과 함께 대창과 불닭볶음면을 한번 먹어보았는데요 제가 산 대창같은 경우에는 바로 축산물시장에서 사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번 초벌된 게 아니어서 부피가 많이 쪼그라들더라고요.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실 때 초벌된 건지 초벌 안 된 건지 이거에 따라서 차이가 엄청나게 크니까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세요.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 그때의 인프나를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은 샤샤샤니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. 안녕! 안녕! 안녕!